저희 세븐틴은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진 13명이 모인 팀입니다. 13명이 뭉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만들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어요. 오늘 갤런치 밴드를 통해 저의 신곡을 직접 리믹스 해 보실 텐데요. 보컬, 퍼커셜과 같이 곡의 여러 요소들을 마음대로 조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새로운 싱글에 작업한다는 우리의 핵심은 I was on relaying a sense of warmth and comfort to all of our listeners. I was on relaying a sense of warmth to all of our listeners.